자, 오늘도 스윗하게 시작해볼까? 내 몸의 에너지는 태우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아끼는 어스 위드 어스 에너지 챌린지! 자, 오세요! 가시죠! 정신히 해주세요! 빨리 빨리! 진짜 맛있겠다. 이 많은 음식들을 다 먹겠습니다. 식탁에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어스 위드 어스 테이블 챌린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저만 뜯고 싶은 거 아니죠?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건 버리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이런 거 모르는 분들 없겠죠? 저랑 같이 플로깅하러 가실래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어스 위드 어스 그린 챌린지! 혹시 잠깐 시간 있어? 우리 자기와 만나러 가는 소스윗 발걸음 어스 위드 어스 무브 챌린지! 함께 할까?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아끼는 달콤한 첫걸음! SK와 함께하는 어스 위드 어스 챌린지! 우리 함께 스위트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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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